이런 상황에서 다시 제3지대가 꿈틀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또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9월경에 창당을 하겠다면서 창당 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게 어떤 방향과 길을 제시해야 할지이며 기존 정치인들보다는 우리 정치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젊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조하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북당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양양자 의원도 지금 새로운 창당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제3지대 정당의 창당 가능성 그리고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 무슨 반도체 특위인가요? 위원장도 맡았죠, 여당에.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양양자 의원이 국민의힘이 소속에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뭐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저기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선점 효과 이런 걸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신당의 깃발을 들면서 어차피 나중에 이제 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 어떤 제3정당, 제3지대가 뜰 때 미리 좀 선점해서 어떤 효과를 좀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저도 뭐 이제 쭉 정치의 부자고 우려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저희 우리나라 총선 같은 데에서 제3지대의 정당이 성공한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이제 15대 총선 때 자민련이 50석을 받았고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38석인가 어차피. 기적 지지 기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민련 때는 충청과 대구, 연합이 돼서 50석까지 나왔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물표를 받았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3지대가 보여주는 어떤 비전이 마땅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가 또 없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무당층 비율이 다른 총선을 앞둔 시기보다는 뭐 많다고는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게 어떤 제3지대로 지지를 할 건지는 더 두고 봐야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당 같은 경우가 지난 3.8 전당대회를 통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당대표와 지도부를 친윤으로 모두 일제히 만들 때에는 그렇게 되면 여당이 윤석열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야당에서는 야당대로 거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짤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러다 보면 역대 총선이 다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히 내년 4월 총선은 어떤 양대 진영의 지지자들, 지지층들이 상당히 결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3지대 이렇게 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입지가 더 좁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김종혁 위원장님 정의 말씀 듣고 정치여담, 야담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양재 의원은 제가 인터뷰도 해 봤고 몇 번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6월 26일에 창당을 하겠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창당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거 국장님이 아는 것과 전혀 다른 당을 만들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요. 이분이 그리고 출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광주에 있는 제 지역에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뭘지 정말 저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그럼 금태섭 의원과 같이 가요 그랬더니 거기하고 저하고는 또 길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3당에 대한 얘기는 지금 현재 30대 30, 나머지가 여야가 30대 30이고 나머지가 중간지대가 꽤 넓게 퍼져 있어서 사실 이건 여야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나중에 이제 공천파동 같은 게 나면 여야에서 탈락된 분들 중에서 이제 분노감을 가지면서 제3지대에 합류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계산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3지대 론이 계속 부상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대 양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도 되죠. 여야의 각성을 좀 촉구하면서 정치 여닮여담을 끝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평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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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